띠용! 킹뽀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킹뽕입니다. 오늘은 심지의 플럼 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하나 긋고,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여기 밑에는 직선이 돼야 돼요. 여기 선을 맞추고, 높이는 원하시는 만큼 지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럼 밤이 좀 약간 길기 때문에 길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삼각형에 맞춰서 삼각형 6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시접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시접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접는 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잘 접히네요. 그려놓은 일이 있어서. 잘 접히네요. 그럼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한쪽 면에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한쪽 면에만. 뿅이 됐어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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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럼밤을 붙였어요. 케이블 타이거든요. 케이블 타이를. 이런 식으로 여기 넣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결해 주려면 글루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글루를 잘 고정해 주세요. 글루로 여기를 고정해 주는데, 좀 깔끔하게 붙이지는 않았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무거워서 고정이 잘 안 돼요. 이제 고정이 좀 됐어요. 뿅머리를 하고 여기에 좀 슬슬 만들고 나니까, 지금 고정이 됐어. 플럼밤입니다. 고정됐어. 지금 머리에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 플럼밤인데요. 세로로 찍었습니다. 이게 가로로는 담을 수가 없어서. 완전 웃겨. 머리 풀고 달고 싶은데, 이게 고정이 안 돼서, 무거워서 고정이 잘 안 돼요. 간식을 좀 작게 만들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머리가 엉망이다. 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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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뜨이용띠용. 뜨이용띠용. 호우개. 저 승하다. 승해. 승해. 안녕!